안녕하세요. 콘스턴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양도소득세, 절세 요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차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플로우 간단하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양도가액이 있죠? 판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취득가액을 빼줍니다. 취득가액은 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비용들이 좀 있겠죠? 필요경비라고 해서 그걸 빼줍니다. 그리고요. 공제금액을 또 빼주고. 이렇게 된다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적용세율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이나 중과세율이 있겠죠? 여기에 적용세율을 부과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자, 절세원칙 좀 알아볼까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양도차액을 줄인다면 절세가 되겠죠? 그렇다면 양도차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이렇습니다. 양도가액을 낮추면 당연히 양도차액이 감소되겠죠? 취득가액을 높인다. 마찬가지로 양도차액이 감소됩니다. 필요경비를 높인다.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공제금액이 많다. 그러면 양도차액이 줄겠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이 이렇게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많이 빼주면 낮춰지겠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이렇게 된다면 절세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은 높이고 어떤 것은 낮추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고 정당한 것인가? 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가액 낮추기입니다. 양도가액을 낮춘다. 실제 10억원인데 자기가 7억원에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줄일 수는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으나 실제 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양도가액을 어떻게 낮췄느냐? 실질적으로는 안 낮추고 다운계약이라고 해서 10억원짜리를 10억원 받고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7억원으로 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마찬가지로 산 사람도 취득가액을 낮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취득세 등 재반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양자반족이 됐어요. 그래서 다운계약이 횡행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나 양수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이 있었다면 그 세제 혜택을 박탈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했던 사람 있죠? 중개인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반드시 다운계약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취득가액을 높이는데 이것은 다운계약의 반대입니다. 업계약을 한다는 거죠. 취득가액을 왜 높일까요? 취득세까지 물면서 나중에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취득은 과거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절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겠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3억 원에 샀다. 그런데 현재 시세가 6억 원이에요. 팔게 되면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럴 경우에 현 시세대로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는 거죠. 6억 원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6억 원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6억 원까지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6억 원에 취득했잖아요. 취득가액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반드시 5년 뒤에 매각을 하게 되겠죠? 5년 뒤에 매각을 했을 때 6억 원이나 7억 원이나 이 정도에 만약에 매각한다면 양도차액이 없거나 아니면 양도차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지가나 공식가격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10억 원인데 공식가격은 6억 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팔 때 또한 양도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가 있다.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를 더해서라도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취득가액이 3억 원인데 지금 시세가 6억 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겁니다. 6억 원에 증여했으니까 당연히 배우자는 6억 원에 취득이 됐으니까 나중에 6억 원 정도 내외에 매각을 한다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는 하나도 없겠죠. 증여뿐이 아니고요. 상속시에도 취득가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1억 원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지금 시세는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5억 원이에요. 그럴 경우에 10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높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취득가액을 높일까요? 나중에 양도소속세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억 원까지는 높여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요. 상속세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면세거든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서 취득가액을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시킬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가액을 좀 높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상속인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취득가액 2억 원짜리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10억 원이래요. 10억 원으로 그냥 감정평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도 없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어떻습니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경비 높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로 양도차액에서 빼주는 것은요.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인데요. 취득세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필요경비로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하다보면 법무사 대행비용이 있습니다. 법무비용이죠. 이런 것도 빼주고요.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또한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또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 확장비용, 방범창 만드는 비용, 알림늄 세시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냉난방 설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중문 설치, 현관하고 거실 사이에 문을 설치한다든가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랬을 때 이 비용들은 전부 다 자본적 지출로 평가해서 공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받기 위해서 썼던 돈들 그것을 바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 장판을 교체한다든가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난방시설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경우 외벽을 도색한다든가 문이나 조명을 교체한다든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하수도관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나 기타에 타일이나 변기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수익적 지출로 평가해서 필요경비로 빼주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양도했을 때 중개수수료라든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세무사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매도가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관련 컨설팅을 해서 팔게 됐다 이거죠.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매도관련 컨설팅 비용을 무조건 빼줬는데 요 근래에는 정상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빼주지 않고 매도가 정말로 어려운 것을 징빙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옛날에는 적격증빙이라고 해가지고요.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됐지만 요것이 2018년도 이후에는요. 그냥 금융거래내역서를 가지고서도 징빙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첨부되면 되겠죠. 간혹 가다가요. 대출이자, 대출이자하고 근저당 설정 비용들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했을 때 일어나는 비용들. 이런 것들도 필요경비로 빼주냐고 묻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에 들어갔던 세금들 있잖아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기납부세금 또한 역시 빼주지 않으니까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융을 높인다. 이번에는. 이거 공제금융이 무엇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매년 8%씩 공제를 해줘갖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2020년도 이후에는 2년 이상은 반드시 거주해야만 10년 이상 됐을 때 80%까지 공제해준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2021년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나눴습니다. 4%씩. 그래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야 8%씩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해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부동산 있죠. 토지나 건물 등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공제해줍니다. 3년 이상일 때 6%고요. 매년 2%씩 공제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양도가액에서 각종 비용들을 다 빼주면 당연히 과세표준이 낮춰졌죠. 이것보다 더 낮추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양도인이 여러 명이 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의 공동으로 취득하면 되겠죠. 공동으로 취득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는 혼자 취득했다. 이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명한테 증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취득가액도 올라가고 양도인이 여러 명이니까 과세표준도 낮추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갖고 있을 때 과세표준이 1억 원이에요.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1억 원인데 공동수유예요. 두 명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굉장히 낮춰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이다. 다섯 명이다. 그러면 2천만 원 낮춰지니까 당연히 세금이 굉장히 쌀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쪼개기가 가능하다. 결국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도수세 플로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양도가액 판금액이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거기에서 취득가액을 빼줍니다. 실지거래가액이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필요경비들을 빼줍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양도차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세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빼줍니다. 장기부여특별공제를 빼주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또 빼줍니다. 감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면되는 것 빼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기본공제 1인당 250만원 1년에 한 번만 또 빼줍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요. 적용세율,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산출세액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소의 감면 혜택 받는 것 있잖아요.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든가 기타 감면들이 있으면 그것을 빼줍니다. 양도소득세율은요. 1200만원 이할 때 6%에서 5억원 총알 42%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6.6%에서 46.2%까지 세율이 적용되고요. 중과세율일 때는 여기다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플러스 30%까지 되니까 그 점 같이 감안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결정세액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버는 절세, 양도소득세 절세유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